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강하게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 앞에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즉 시세가 발생하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강세 구간에 들어가는 건데 조선사들은 전체적으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아래로 빠지는 그렇죠 하락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그냥 크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리스크가 없어요 물론 이 상승을 한 이후에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뭐 한 30% 40% 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가격 부담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구간에는 대형주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렇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최대폭이 61선까지고요 그리고 61선을 이탈하는 요런 상황은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움직임을 한번 보면 제가 밑에다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업종을 못 갈아서 제가 여기 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월달 그리고 10월달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밑에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하락을 주도했었던 종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에코프로와 그쵸 에코프로 비엠 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종목이 자력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9천원 한 초반 중반 정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62평선을 수렴하고 그쵸 여기까지는 종목이 자력으로 하락하는 구간이고 이런 구간을 우리는 항상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62평을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건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쉬어가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건 기술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배열로의 전환 시점을 공략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저가에서 반등은 한다 근데 62평을 돌려 세우는 게 아니라 22평이 끌어 땡겨지면서 그쵸 배열도를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올라가서 62평을 돌파하면서 고가에서 기다리는 점 그쵸 이게 있고 아니면 저가 구간에서 62평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등락을 보이는 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결정 짓는 것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어차피 올라갈 때는 정배열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0일 평균 가격이 올라서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짜 계산이 가능하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이 내용입니다 대략 한 이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이 9,500원까지 달려가는 이런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2주 안에 여기 62평을 기점으로 위에서 횡보를 보일 수도 있고 아래에서 횡보를 보일 수도 있다 단지 우리는 62평을 기점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얼마에 살래? 그렇죠?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까지 가져갈래? 그 내용이 첫 번째인데 매수부터 잘 되어야 매도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고가에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느 구간이든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해서 수금만을 체크해서 단타를 한다면 그렇죠? 짧게 짧게 끊어서 내가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지속가능하다면 그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단타 매매 자체가 안 된다 하면 내가 가격을 잡는 것부터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을 잘 못 잡거나 시세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이 내용을 딱 가져가셔서 내용 똑같이 적용시켜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여기 19페이지에 걸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신고가라는 내용이 있죠 이 신고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이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나 2차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해 모두 다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종목이기는 합니다 신고가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9,5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물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보시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이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여기 앞서 말씀드렸었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류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물론 매일매일 나오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류의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주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사실상 딱히 없습니다 두산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대부분 신규 상장주들이 그렇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건 신규 상장주여서가 아니라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차익 매물을 받아 먹고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오늘 보아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여기 있죠 42,950원 이 상장 시점의 가격이 시가총액이 3조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듭니다 그럼 전구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그게 양극제가 되는 거예요 양극제를 어디서 만들죠? 에코프로 BM에서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올라왔을 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실적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5조 전후에요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9조 3천억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도 그쵸? 이거 보세요 여기 4만원대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한 3조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 머트리얼즈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목표가도 딱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머트리얼즈 말고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가 없는데 장 초반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고 실제 리노공업을 매수한 날을 보면요 자 요 내용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날 매수 진입이 된 거고 보시면 사라고 할 때 그냥 사면 된다 내년 1월까지 반도체 강제 리노공업 올려서 잡겠다 19만 1,500원에 매수 들어갔고 시장가로 매수해라 이렇게 매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잘 없죠 그쵸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시초가 종목 그쵸 시초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초가가 안 들어갔는데 자 어저께도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충분히 수익구간에 들어갔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익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 전날에 나왔었던 시초가 종목을 한번 체크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월 28일 그쵸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당연히 반도체 종목이니까 그쵸 반등하고 나서 이 횡보 구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S전선 아시아는 자 오늘 20%대 상승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요 날 이 매수했었던 당일날에도 그쵸 장중에 자 10%대의 수익을 줬는데 어저께 한 3에서 4% 정도 조정구간이 들어왔구요 오늘 그쵸 20% 점프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어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모멘텀은 있죠 그쵸 그게 뭘까요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LS 머트리얼즈가 자 그러면 제가 상장권 때문에 매수한 것일까 아니면 신고가 종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일까 이 두 가지를 꼭 보시라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쵸 상장권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다면 급락구간이 있고 이런 구간을 우리는 매물소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매물소화 과정에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시작하는 맥점을 잡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리고 있는 거구요 무엇보다 제가 항상 이 강조를 드리지만 반도체 종목은요 어 지금 구조상 엔비디아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그냥 확정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 무언가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뭐 다른 종목에 대한 뭐 이런 회전률을 높이고 싶다 뭐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제가 다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공개를 하겠지만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차고 있는데 지금 490분이 함께 하고 있구요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올라갔을 때 여기 9500원 때까지 올라오면 대략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이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 내가 안전하게 가지고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가격을 잘 잡자 요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뭐 조금 더디다 고가에서 조정받는 거 아니냐 시장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철저하게 가격만 잘 잡으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 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관이구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의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건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한 종목의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2에서 진행이 됐구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구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3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구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구간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 왔구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이후의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